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공간정보공학과 학점도 스펙도 좋지만 여러 소모임에서 상상 이상의 경험을 쌓아봐 교양 수업은 어떨까? 교양 수업은 어떨까? 크고 웅장한 60주년과는 다양한 강의실이 있어서 길을 헤맬지도 몰라 수학, 영어, 논술, 물리, 화학 등 공대인으로서 기초적인 교양을 배우게 될 거야 대학 수업의 꽃은 팀플이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우정과 지식을 쌓아보는 건 어때? 강의실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교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시도해봐 넌 어떤 공부하고 싶어? 난 이런 공부할 거야 책이 가르쳐주지 않는 여러 기술들을 직접 체험하며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부를 할 거야 인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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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만의 다양한 연기 전공은 너가 가려는 어떠한 길도 열려 있어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누구보다 창의적으로 세계로 향하는 인재가 될 거야 너는 어떤 미래를 꿈꾸니? 상상 그 이상의 대학생활을 누리게 될 테니까 세계는 변화로 인하여 변화는 그대로 인하여 전공부에 대단한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에 대해 배우는 중 상상 그 이상의 모든 공부와格이 있다면 이 문화는 대학생활에서 안녕히 계십시오 상상 그 다음에는 유대학생활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인하여 남해서도 눈이 남아주신 바지 machines 어때 우리 아빠? 너도 함께 할래?